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암송하셨나요? 암송하셨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 시간 다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같이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법적 자유인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법적 자유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직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과 남들이 듣기 좋은 말로 진리를 거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들을 때에는 화학과 통학 이것이 좋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안 됩니다 진리가 그 무엇과 섞이면 안 되기에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무식하게 보이고 고시식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선언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 자유함에 대한 확심을 누림 속에서 남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며 기도 속에서 참된 비밀을 누리는 승리하시는 예원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법적 해방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의 죄인이었던 신분을 고백하고 또한 이제부터는 그 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신분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방관의 자세가 아닌 나의 죄와 나의 정제함이 없는 신분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다시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죄인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나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옛 체질로 인하여 우리의 불신앙 상태로 인하여 옛 체질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음에도 그들이 착한과 그들의 돈 많음과 그 어떤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피를 발랐음에도 피를 발랐을 뿐인데도 그들은 애굽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빠져나왔음에도 그들은 광약계를 갈 때에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애굽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삶 속에서 불만과 불평의 원망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비밀과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법 이야기가 나오면 잘 쓰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할 때 흰 선이 있고 그 옆에 점점점 이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그게 교통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제가 한번 이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와서 저를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경찰차가 와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법을 몰랐다고 해서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난 잘못 안 했어 하고 사라지더라고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값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제의식 속에 빠져 있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의욕이 충만한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의욕이 충만한 영적인 군사인 것을 믿으시고 절대주권을 믿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해방을 가진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으니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이번 강단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선택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1년 다녔는데 다락방 교회를 1년 다녔는데 1차 앞서 갔다 오더니 목사님께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안 가르쳐 주셨냐 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상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자 상태에 있던 예체질에 있던 우리의 상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상태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말이 무정적인 말로 일관하고 있는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합니다 이런 소리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감사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참 감사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회복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기초를 누리는 온전한 사천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세워져 올바른 교회로 이 시대에 답을 주는 다락방 운동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어 지어 살아나는 다락방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답을 찾는 팀사여 내가 사는 곳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미션홈 나의 업을 통해 2, 3, 7 나라의 복음화가 되는 전문교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교회 이 다섯 기초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심 매 붙잡혀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자는 어떤 정제의식과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 완전한 해방의 인생을 사시는 절대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가 되시는 예원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